시즌1, 시즌2보다 시즌3가 훨씬 더 잘 될 거라고. 당연히 저때는 진짜. 살짝 과한데요? 어디서 이런 분들이 자꾸 나오신다. 제니 님 같은 느낌이다. 반한 거야, 뭐야. 치명적이네. 오빠 온 거 좋네. 귀에 곱. 뭐 한 거야? 오빠 사랑해. 같이 할래? 알았어. 근데 저거 좀 잔이네. 한번 꼬셔볼까? 네 옆에 있고 싶었어. 사실 좀 여지를 주려고 한 말이에요. 왜 저래? 바본가? 타이밍이 이상해. 지갑 뭔데? 몰라, 난 빠진 날. 비겁해. 본인의 밑천을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. 야. 어떡하네. 어떡하네. 아직 안 끝난 거야? 어, 형. 마지막 해 아니야, 이거? 긴장 놓치면 안 돼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. 아, 그럼. 안녕. 안녕.